쿠션 잘 먹어야 되니까 수분 앰플 듬뿍 발라야지. 벨벳 대용으로 마무리되는 수분크림을 프라이머처럼 듬뿍듬뿍 발라줘야지. 나는 건조하니까 수분을 아주 듬뿍듬뿍 채워줄 거야. 너무 촉촉해. 쿠션 너무 잘 먹겠지? 듬뿍! 나는 여기 커버할 때 너무 많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줘야지. 아니 이렇게 하면 쿠션 잘 먹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 진짜 하루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발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메이크업을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니 쿠션은 어떻게 골라야 돼요? 쿠션은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똑같이 발랐는데 똑같은 제품을 써도 제가 바르는 느낌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진짜 정말 정말 많아요. 그동안 메이크업 속에서 그런 꿀팁들을 잘 녹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파운데이션을 잘 바르는 법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쿠션을 잘 바르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의 쿠션 취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글로우 쿠션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글로우 쿠션은 진짜 신경 써주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너무 쉽고 안 예쁘게 무너지는 쿠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저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글로우라는 그 피부 표현이 저한테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 피하는 편인데 제가 피부가 건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트나 세미매트 쿠션을 썼을 때가 제일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이고 지속력도 오래 가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글로우 쿠션이 무너질 때가 걱정이라면 사실 이런 세미매트나 매트 쿠션들은 올릴 때가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이 매트 쿠션이랑 세미매트 쿠션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조금 차이가 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매트할수록 두껍고 텁텁하게 올라가기 쉬운 건 완전 당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같이 정말 악건성의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세미매트 쿠션을 진짜 잘만 써주면 글로우 쿠션을 바른 것 같은 그런 반짝반짝한 유리알 피부처럼 그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최애 쿠션과 함께 이 세미매트 매트 쿠션을 정말 쉽고 예쁘게 올리는 그런 꿀팁들을 이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컨텐츠에 함께 사용해줄 쿠션은 이 헤라의 블랙 쿠션인데요. 여러분 뭔가 패키지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정말 2, 3년 전부터 꾸준히 사용해왔던 쿠션이에요. 블랙 쿠션이 뉴 블랙 쿠션이 되면서부터 정말 저의 최애 쿠션이 돼서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헤라에서 그 블랙 쿠션보다 훨씬 더 좋게 리뉴얼이 되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블랙 쿠션은 워낙 진짜 좋기로 너무 유명하고 찐팬들도 많지만 살짝 세미매트한 제형감이어가지고 어떻게 바르면 200% 최대치로 만족하면서 바를 수 있을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또 우리 소중이분들은 언니, 언니가 바르면 블랙 쿠션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왜 제가 바르면 이렇게 건조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하면서 가지고 오게 됐어요. 아니 이게 약간 히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블랙 쿠션을 제가 처음에 써보고 나서 쓰자마자 눈이 진짜 동그레해질 정도로 정말 한눈에 반했던 쿠션이거든요. 처음에 이 블랙 쿠션이 리뉴얼이 되면서 제가 첫 라이브 데뷔를 이 헤라랑 같이 함께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테스트를 한다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장소에서 같은 조명에서 내 피부만 너무 도자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 내 피부가 원래 이렇게 좋았나? 라고 착각을 했는데 이 블랙 쿠션을 같이 썼던 사람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날 피부 컨디션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요철이 싹 메워지면서 엄청나게 매끄럽게 도자기 같은 피부처럼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강력했던 첫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기존 블랙 쿠션 자체가 엄청 입자도 고운 세미매트 제형이에요. 근데 또 커버력도 있는 편이거든요. 모공 커버까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진짜 기초를 잘 깔아주면 정말 얇게 바를수록 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는 그런 쿠션이란 말이죠. 아니 근데 원래도 그렇게 좋았는데 리뉴얼 됐다고 하자마자 아니 여기서 리뉴얼 한다고? 굳이? 진짜 이 생각부터 했어 진짜. 제가 직접 써보니까 아 이렇게 바뀐 거면 오케이 인정 리뉴얼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달라진 점들 가볍게 짚고 넘어가면서 기존 블랙 쿠션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딱 보면 패키지부터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소신발언을 해보자면 기존 블랙 쿠션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조금 있었던 패키지에요. 이게 이번에 약간 로고도 살짝 커지면서 이 패키지에 들어가는 글씨 자체가 엄청 고급스럽게 바뀌었어요. 뭔가 세대가 바뀐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리뉴얼이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뀐 패키지가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블랙 쿠션은 정말 너무 좋아서 쓰는 느낌이었다면 이 바뀐 블랙 쿠션은 정말 패키지부터 예뻐서 소장하고 싶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패키지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열고 닫기가 되게 편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뀐 게 없고 패키지 앞부분 보면 이 글씨도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사라진 게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이 내부 디자인은 크게 바뀐 건 없고 기존 게 이거고 바뀐 게 이건데 그냥 거울의 모양 정도? 보시면 퍼프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기존 거고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일단은 이 퍼프의 가장 큰 달라진 점. 기존 블랙 쿠션의 퍼프가 조금 더 딱딱하고 이게 리뉴얼 된 블랙 쿠션의 퍼프가 엄청 말랑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리뉴얼 전에 블랙 쿠션은 딱 썼을 때 얘가 약간 단단한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에 밀착을 되게 잘 시켜주고 엄청 처음 썼을 때 좋거든요. 근데 정말 몇 번 사용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밖으로 뱉어지지가 않고 뭔가 유분감만 더 뱉어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물에 비해서 이 퍼프 때문에 여러 번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점점점점 좀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퍼프가 리뉴얼이 되면서 계속 썼을 때 내용물을 잘 흡수하고 또 잘 뱉어주는 그런 퍼프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여러 번을 썼을 때도 뭔가 유분감이 뿜어져 나오지 않고 좀 동일한 피부 표현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 진짜 비교하면서도 제가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게 컬러부터 제형감 그리고 퍼프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정말 이갈고 리뉴얼한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쿠션 유모민들이라면 꼭 한 번씩 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뉴블랙 쿠션은 발라보시면 텁텁하다라는 말이 진짜 절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딱 볼에 얹자마자 균일하게 쿠션이 올라가면서 자석처럼 착 붙어요. 블루 쿠션 같은 발림성에 매트 쿠션 같은 마무리감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촉촉하고 적당히 매트하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도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헤라 블랙 쿠션 바른 날에는 굳이 컨실러까지는 저는 안 써주고 있어요. 그냥 다크서클이나 살짝 붉은기 같은 그런 보색 커버 정도만 해주고 그리고 쿠션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쿠션을 정말 예쁘게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쿠션을 잘 바르는 방법에서 이 헤라 쿠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쿠션을 잘 바르기 위해서는 제품 선택도 진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그런 쿠션인지 일단은 제일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내가 약간 쿠션이 뜬다 하셨을 때 무조건 체크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과한 기초를 하지 않았는지 이 퍼프가 지저분하지 않는지 커버 목적에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올린 건 아닌지 이 쿠션의 제형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것들을 토대로 기초부터 진행을 해줄 건데 쿠션 바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메이크업이 잘 먹는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클렌징 단계에서부터가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각질이 되게 많이 뜨는 피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를 간단하게 해주고 온 상태라서 지금은 피부가 되게 매끈한 상태예요. 각질 제거하기 귀찮고 각질 제거하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단계에서 각질 정돈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간 기초 패드를 써주시면 좋거든요. 한 번 피부 결을 따라서 좀 이렇게 쓸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피부에는 솜털이 나 있고 피부 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솜털이 약간 이렇게 다 서 있고 이 솜털들을 피부 결대로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쓴다고 해도 메이크업이 뜰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내 피부 결이 나 있는 이 방향대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광이 나죠. 한 번 닦아주면 각질 제거도 되면서 솜털이 이렇게 눌리면서 피부에 이런 매끈한 광이 나요. 이렇게 해주고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는데 흡수를 시켜줄 때도 당연히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살짝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내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수분 제품을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패드 단계에서라도 각질 제거가 되는 그런 패드를 써주시면 수분을 겹겹이 얹었을 때 내 피부에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분 제품을 연속으로 써줬을 때 각질 제거 성분이 있는 패드를 같이 써주고 있어요. 흡수가 다 됐으면 이제 이 다음에 앰플을 사용을 해줄 건데 메이크업이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입자가 고운 수분 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써봤던 수분 앰플들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입자가 곱고 흡수가 정말 빠르거든요. 좀 더 흡수가 빨리 되는 이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앰플을 써줄게요.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 앰플 두 가지 다 히알루론산이 되게 촘촘하게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크림. 크림은 제가 메이크업이 안 먹을 때마다 사용하는 이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크림을 발라줄 건데 이렇게 손등에다가 펼쳐서 한번 내 손에 가볍게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내 피부 결을 따라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정말 과한 느낌 없이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 정말 얇게 발리는데 피부 속으로 수분까지 흡수가 다 되면서 유지력도 정말 높아집니다. 제가 항상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 기초를 강조를 하는 이유는 피부 속부터 촘촘하게 이렇게 촉촉하게 채워놔주면 우리가 나중에 피부 무너짐도 정말 확실히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피부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기초 단계부터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해주는 이 웨지퍼프. 피부 속에 이 기초들을 이렇게 밀어넣어주면서 좀 지저분할 수 있는 수분들을 걷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게 흡수가 되면서 밀착도 되거든요. 피부 메이크업이 훨씬 더 유지력이 높아져요. 속감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손등으로 이렇게 딱 찍었을 때 내 피부에 딸려오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속이 진짜 촉촉하게 흡수가 다 된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해주기 전에 이거를 한번 써줄 거예요. 매트 쿠션 바르기 전 치트키 같은 미스트인데 이거는 헤라의 컴필 리바이탈라이징 세럼 미스트거든요. 오일층이랑 이렇게 세럼이랑 같이 좀 층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직전에 이거를 이제 흔들어가지고 딱 뿌려주는 건데 제가 오일리한 거를 절대 사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매트 쿠션 같은 거 사용해주기 직전에 딱 뿌려주면 유분감 없이 피부 속 자체가 되게 탄탄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궁합이 괜찮더라고요. 뭔가 오일막을 씌워주는 것처럼 탱탱해지는데 과한 유분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주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 약간 이런 오일 미스트를 뿌리면 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딱 뿌리자마자 피부 속에 착 흡수가 되면서 내 피부를 코팅시켜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미스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매트 쿠션 어떻게 발라도 못 바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미스트 진짜 꼭 한번 같이 사용해보세요. 유독 건조한 부위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퍼프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부위에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미스트를 얹어주는 거예요. 저는 볼 쪽이 다른 부분에 비해 조금 더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발라주시면 피부 속에 이렇게 흡수가 돼요. 이 단계만 딱 추가를 해줘도 정말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기초를 딱 해주셨으면 정말 저의 메이크업 잘 먹기 위한 치트키가 하나 있는데요. 물티슈나 아니면 마른 티슈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로 물티슈를 사용을 해주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 물티슈로 내 얼굴에서 잘 뭉치는 부분을 한번 닦아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제일 많이 끼는 부위 눈두덩이나 눈썹이나 아니면 관자놀이 그리고 눈 아이라인 부분이 정말 많이 끼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의 기초를 한번 싹 걷어내준 다음 파운데이션을 얹어주면 뭉침 없이 균일하게 예쁘게 발려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한번 싹 닦아내주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게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볍게 닦아주고 이런 헤어라인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그냥 힘을 빼고 싹 이렇게 걷어내주고 턱 라인도 이렇게 한번 싹 닦아내주면 쉐이딩을 할 때 뭉칠 일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코 옆 부분도 이렇게 살짝만 걷어내줄게요. 여기까지만 딱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쿠션을 바르기 전에 또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 있죠?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쿠션 퍼프가 더럽진 않은지.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퍼프 상태에 따라서 오늘 내 피부 표현이 어떻게 될지 정말 많이 달라져요. 물론 새 퍼프일 때 가장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쿠션을 매일매일 쓰는데 매일매일 새 퍼프를 쓸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세척을 맨날 하기도 너무 귀찮아.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마른 미용티슈 한 장을 꺼내시고 여기다가 있는 힘껏 이 퍼프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용티슈에 이렇게 내가 썼던 쿠션들이 묻어나오면서 유분기들도 같이 빠지거든요? 쿠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 메이크업을 정말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퍼프에 오후에 올라오는 기름기들도 많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니까 피부 표현이 처음처럼 예쁘게 안 되는 것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기 직전에라도 꾹꾹꾹 짜가지고 퍼프에다가 유분기를 덜어내줘요. 그러면 진짜 이게 누르면 누른 대로 계속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쿠션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퍼프를 꼭 빨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세 퍼프를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쿠션을 발라줄 건데요. 21호 C1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쿠션 잘 바르는 법 첫 번째. 일단 처음에 이렇게 퍼프에 쿠션을 묻혀준 다음에 이 상태로 올려주면 이제 그날의 피부 메이크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얹어버리면 내 피부가 당장은 예뻐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무겁기 때문에 정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얇게 여러 겹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얇게 여러 겹.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묻혀준 걸 뚜껑에다가 이렇게 펴가지고 좀 평평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평평하고 얇은 상태로. 이 상태로 올려줄 건데 잘 바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여러분. 피부 두께가 두꺼운 부분부터 올려줘가지고 싹 퍼지게끔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피부가 얇으면 얇을수록 좀 지탱하는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피부가 가장 두껍잖아요. 이렇게 갈수록 피부가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안쪽으로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듯이 발라주시면 돼서 시작점을 이렇게 볼 부분, 볼 바깥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라주고 점점점점 남은 양으로 안쪽까지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바르는 순서에 따라서도 내 피부 표현이 정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하는 부분을 딱 이 볼 부분으로 정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여백을 가지고 한 부위씩 한 부위씩 차근차근 발라줄게요. 그리고 일단 얇게 여러 갭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의 잡티 정도는 당장 가리지 않아도 돼요. 일단 밀착을 먼저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근데 지금 살짝만 발랐는데도 진짜 이 텁텁함 1도 없는 이 피부 표현 너무 잘 보이지 않아요? 아니 이게 사실 내가 잘 바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쿠션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 쿠션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예쁘게 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무 예쁘게 발리잖아. 진짜 이렇게 얇게 발리는데도 커버력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헤라 쿠션 발랐을 때는 잡티를 가리는 컨실러는 정말 크게 안 써줘도 돼요. 여기 뚜껑에다가 덜어놨던 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싹 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커버해야 될 부분들을 싹 지나가주는 겁니다. 이미 내가 남겨놨던 조금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딱 두 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면 적당하게 딱 커버가 되면서 피부 표현이 정말 예뻐지거든요. 정말 조금 남은 양으로 눈가까지 이렇게 커버해주시고 눈두덩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지나가줄게요. 이마 하면서 이쪽이랑 반반 비교를 해보시면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얹어줄게요. 여러분 특히나 깔끔하고 오래가는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모공이랑 결을 커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쿠션 자체가 정말 입자가 너무 고와서 원래 내 피부결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줘요. 아니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약간 그 전 쿠션은 진짜 매트매트 뽀송뽀송하게 연출이 됐다면 새롭게 리뉴얼된 이 블랙 쿠션은 진짜 그냥 내 피부결 자체가 원래 예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가지고 와서 한번 더 얹어주고 여기 커버된 거 보이죠? 이쪽.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코는 제일 마지막에 퍼프에 남은 양으로 해줄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마를 해줄게요. 뚜껑에 균일하게 묻혀서 덜어내준 다음에 이 중앙부터 두드리면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눈썹 사이에 이 미간이 항상 각질이 뜨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지 않고 정말 살살 제발 뜨지 말아라는 심정으로 진짜 이렇게 두들두들 얇고 정교하게 이렇게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까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진짜 이마 미간 사이에 요철 끼시던 분들도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될 거거든요. 답답하다고 이렇게 막 밀지 마시고 최대한 두들두들 하면서 밀착을 시켜주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게 입자가 곱게 약간 커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미간 사이에 있던 피지 모공 같은 것들도 이렇게 커버가 정말 매끈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요철들은 진짜 뜨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매끈하지 않아요? 약간 프라이머로 요철들을 싹 메꿔준 느낌으로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를 바르고 여기다가 덜어놨던 양을 다시 이 퍼프에 묻혀주는 거예요. 여기 양으로 내 코에 있는 요 요철 피지 이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해줄 건데 아니 이게 블랙 쿠션이 퍼프가 리뉴얼이 되면서 이런 코 옆 부분이나 나비존 같은 데 바르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기존의 블랙 쿠션은 이렇게 엄청 딱딱해서 구부려지지 않아 잘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구부려지는 게 진짜 딱딱한 느낌이 싹 들잖아요? 리뉴얼된 퍼프는 엄청 유연하게 커버가 딱 돼요. 예전 블랙 쿠션을 사용해줄 때는 코 부분을 커버할 때는 저는 다른 툴을 쓰고는 했는데 리뉴얼된 블랙 쿠션은 정말 이 퍼프 하나로 이 굴곡진 모든 부분을 다 끝낼 수가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퍼프를 만들어준 다음에 아까 남은 양을 찍었던 딱 그 양으로만 커버를 해줄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이서 딱 봐도 이 찍힘이 없는 게 딱 보이지 않아요? 해주고 코 앞부분도 톡톡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커버를 해줍니다. 남은 양으로 눈가를 한번 싹 이렇게 쓸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 아주 예쁜 피부 표현이 이렇게 딱 연출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면 진짜 유지력이 좋은 예쁜 피부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이렇게 처음에만 예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주고 얼만큼 지속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의 그런 변화들을 영상에 이렇게 또 추가를 해놓을 건데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을 하고 와서 또 그때 시간을 기준으로 영상을 한번 더 켜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왔고요. 아까 쿠션 바를 때는 한 7시 정도였는데 지금 화장도 하고 지금 시간 기준으로 제가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8시 제가 지금 지인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이제 나가볼 건데 지금 이제 쿠션만 바르고 뭐 파우더나 이런 거는 일체 안 해준 상태고 그리고 픽서 같은 것도 전혀 안 뿌렸고요. 제가 진짜 맹쇠코 피부 화장을 지우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 새벽 2시고요. 제가 7시에 피부 메이크업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풀매를 다 완성을 한 거는 8시고 진짜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제가 진짜 수정을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피부가 너무 멀쩡해. 사실 수정하려고 이렇게 딱 거울을 이렇게 여는데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제가 진짜 노래방에 가가지고 다 같이 막 미친 듯이 뛰면서 완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술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피부가 너무 멀쩡해요. 이게 딱 보면 티가 나는 게 제 얼굴을 봤을 때 이 무너진 피부 톤만 봐도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톤 자체가 너무 예쁘게 무너지고 지금 진짜 한 개도 수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멀쩡해. 이마도 보여드릴까요? 진짜 대박이죠. 오히려 이게 약간 저의 이런 조금 유분기가 섞이면서 오히려 피부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예뻐졌어요. 너무 예뻐요. 대박이죠?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뉴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에는 맑고 순도 높은 리파이닝 피그먼트가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약간 맑고 깨끗한 피부 톤으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피그먼트가 정말 신기한 게 오일과 만나도 색이 탁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약간 원래 기존의 그 블랙 쿠션을 보면 오일이랑 만나면 살짝 탁해지면서 노란 톤으로 살짝 바뀌기 때문에 유분기가 올라왔을 때 다크닝이 조금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바뀐 뉴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은 피그먼트 자체가 오일을 만나도 노랗게 탁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 없이 유분기가 올라온 상태인데도 이렇게 맑은 톤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톤이랑 정말 크게 바뀌는 게 정말 없는 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3월 25일에 테라 뉴 블랙 쿠션을 선런칭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첫 라이브 데뷔가 블랙 쿠션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함께하게 돼가지고 약간 감회가 새롭거든요. 근데 심지어 또 블랙 쿠션이 리뉴얼 된 이 순간을 제가 함께하게 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번에 런칭 기념으로 진짜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번에 라이브 혜택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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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그 혜택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꼭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또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한정 수량으로 증정이 되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니 블랙 쿠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헤라의 루즈 클래시 미니 버전 너무 귀엽죠, 진짜? 이거 컬러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헤라에서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프라이머의 미니 버전 너무 귀엽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탐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코스메틱 파우치 이렇게 한정 수량으로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꼭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게 선런칭 최초 공개여서 각 잡고 진짜 다 퍼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간간히 인스타그램 스토리 통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자세한 건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